모든 물질은 태양에너지를 품고 있다. 우리 몸의 세포는 태양에너지가 뭉쳐진 덩어리다. 생명력과 면역력을 유지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바로 이 햇빛이다. 안녕하세요. 나의 소리짓갈피 소리네어 익다입니다.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는 살아가는 데 필요한 에너지를 태양으로부터 오는 햇빛에서 얻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햇빛을 고마운 존재로 생각하기보다 되도록 차단해야 하는 존재, 위험한 존재로 인식하고 있지는 않은가요? 안드레아스 모리츠의 햇빛의 선물이라는 책을 통해 햇빛은 절대 위험한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전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오늘은 이 책을 다시 읽어보면서 햇빛에 대한 오해를 풀고 자연의 무한한 혜택 중 하나인 햇볕을 올바로 쬐는 방법에 대해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저자 소개부터 읽어드릴게요. 안드레아스 모리츠 1954년에 독일에서 태어난 그는 어렸을 때부터 심각한 질병과 맞서 싸우면서 자연스럽게 식이요법, 영양학, 여러가지 자연치유법을 접했다. 그 덕분에 20세가 되었을 때는 홍채진단법과 식이영양학에 대한 공부가 끝나있었다. 1981년에는 인도에서 아유르베다 의학을 배우고 1991년에는 뉴질랜드에서 자격증을 갖춘 아유르베다 의학 전문가가 되었다. 모리츠는 단순히 질병의 증상을 치료하는 데 만족하지 않고 질병의 근본적인 원인을 이해하고 치유하는 것을 자신이 평생에 걸쳐 해야 할 일로 받아들였다. 그리고 거시적 접근방법을 이용하여 종래의 의학적 접근법이 소용없는 여러 불치병에서 큰 성공을 거두었다. 또한 그는 우리의 몸과 마음을 치료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의 의식을 오랫동안 연구했다. 이 같은 연구를 바탕으로 암은 병이 아니다. 의사들도 모르는 기적의 간청소 등 10여 권에 이르는 대체의학 관련 서적을 편했다. 햇빛은 우리의 면역체계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비타민 D를 만들 수 있게 해주는데요. 피부에 햇빛을 쬐는 것이 인간이 비타민 D를 자연스럽게 얻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이뿐 아니라 햇빛은 혈당량을 조절하고 감염에 대한 피부의 내성을 개선하고 스트레스에 대한 저항력을 늘리고 우울증을 감소시키는 등 우리가 햇빛을 가까이 해야 하는 이유는 셀 수 없이 많은데요. 그럼 지금부터 햇빛이 부족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지혜롭게 햇빛을 많이 쬐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드레아스 모리츠의 햇빛의 선물 내용의 일부를 읽어드립니다. 귀 기울여 들어보세요. 자외선의 놀라운 치유력 화창한 봄날에 밝고 따뜻한 햇빛을 즐기기 위해 집 밖으로 나서던 시절은 이미 사라졌다. 아주 용감하거나 혹은 아주 부주의한 일부 사람들만 자외선 차단제 업계의 지지를 받는 보건 당국과 암 전문가들이 내린 엄중한 경고를 무시하고 겁도 없이 태양 아래서의 모험을 한다. 경험이 적은 일부 의사들은 태양빛의 위험한 공격에 완벽하게 대비하지 않은 상태에서 햇빛 아래 나가는 것을 무책임하고 위험한 행동으로 여긴다. 그들의 기득권을 위해 봉사하는 자들은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지 않은 상태에서 햇빛에 노출되는 것은 목숨을 건 도박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햇빛은 절대로 생명을 위협하는 존재가 아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태양은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는 존재다. 그렇지 않다면 자외선 차단제가 없었던 인간이 어떻게 세대를 거듭하며 진화를 이뤄낼 수 있었겠는가. 다행히 햇빛이 질병을 일으킨다는 과학적 증거가 전혀 없다는 사실 덕분에 이 같은 터무니없는 오해가 점차 사라지고 있다. 아니 그 반대로 햇빛을 잘 쬐지 못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질병의 원인 중 하나라는 사실이 밝혀지고 있다. 태양은 오랫동안 인류로부터 잘못된 비난을 받아왔다. 태양을 비난한 것은 주로 자외선 차단제 업계나 의료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고 우리는 그의 동조한 배심원이었다. 태양을 비난할 만한 아무 확증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한 것은 아주 최근의 일이다. 어쨌거나 우리는 태양이 아무런 죄가 없다는 사실을 이제야 알아가고 있는 중이다. 우리는 햇빛 중에서 자외선 영역만 무언가 잘못이 있는 것으로 여겨왔지만 실제로는 자외선이 인간의 건강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있다. 자외선이란 무엇인가? 자외선은 태양의 서로 다른 세 가지 빛 중 하나다. 자외선은 인간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태양으로부터 나오는 빛과 에너지를 구성하는 전자기파 스펙트럼의 일부분이고 300에서 380나노미터의 가장 짧은 파장을 갖고 있다. 태양의 빛을 구성하는 나머지 두 가지는 가시광선과 적외선이다. 자외선은 태양으로부터 자연스럽게 나오는 빛이지만 인간이 만든 램프 등에서도 자외선을 만들 수 있다. 그러나 인간이 사용할 수 있는 자외선의 주요 공급원은 태양이다. 태양의 자외선은 하루 중 그 강도가 일정하지 않은 데다 지구상의 위치에 따라서도 그 강도가 다르다. 하루 중 자외선이 가장 강한 시간은 정오 무렵이다. 하루 중 쏟아지는 자외선의 절반 정도가 정오를 전후한 몇 시간 동안 집중되는 것으로 측정된다. 지구 위에서 태양과의 상대적인 위치 외에 구름과 오존도 자외선의 강도에 영향을 미친다. 오존은 태양으로부터 오는 자외선의 대부분을 흡수하고 지표면으로는 아주 적은 양만 도달하도록 해준다. 이렇게 겨우 지표면까지 도달한 자외선도 창문이나 건물 외벽, 안경, 선글라스, 자외선 차단 로션, 의복 등에 의해 쉽게 차단된다. 일반 유리창은 태양의 자외선을 통과시킨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자외선 차단 필름을 입혀 최소 95% 이상의 자외선을 차단하는 유리창이 만들어지고 있다. 심지어 안경점에서 맞추는 안경이나 콘택트 렌즈도 자외선을 차단할 수 있다. 1930년대에 항생제가 발견되기 전, 즉 근대화 과정에서 의약품이 만들어지기 전까지 유럽의학계에서는 햇빛의 치유력을 선호했다. 19세기에서 20세기 중반까지만 해도 햇빛에 의한 치유, 즉 햇빛요법을 간염성 질병의 가장 효과적인 치료법으로 여겼다. 햇빛요법은 기본적으로 태양의 직사광선에 자연스럽게 노출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연구 결과는 잘 조절된 양의 햇빛을 쬐게 해주었을 때 고혈압 환자의 혈압이 극적으로 떨어지고 당뇨 환자의 비정상적으로 높은 혈당 수치가 감소하며 사람이 질병에 저항할 때 필요한 백혈구 수치가 증가한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햇빛요법은 심지어 심박출량을 증가시키고 혈액의 산소 운반 능력을 배가시키기도 한다. 통풍, 유머티즘 관절염, 대장염, 동맥경화증, 빈혈, 방광염, 습진, 여드름, 건선, 헤르페스 간염, 루프스, 좌골신경통, 신장질환, 천식 그리고 심지어 화상으로 고통을 겪는 환자들 역시 모두 햇빛 속의 치유광선인 자외선을 쬐는 것으로 상당한 치료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심지어 햇빛요법은 암연구소에서 DNA를 성공적으로 재건하기 위해 사용되기도 한다. 햇빛요법을 시행했을 때 몇 시간 안에 암세포가 소멸하는 것이 관찰되었다. 건강한 조직은 그대로 보존되었고 치료 과정이 끝난 후에도 아무런 해를 입지 않았다. 단 한 번의 햇빛요법으로 70에서 80%의 암세포가 반응을 보였다. 햇빛은 치료 범위가 가장 넓은 강력한 천연 치료약일 것이다. 의학박사인 오기스트 롤리에는 그가 활동하던 당시에 가장 유명한 햇빛요법 시술자였다. 그는 한창 때 스위스 레이신의 36개 병원에서 천여개의 병상을 운영했다. 그가 운영하는 병원들은 해수면으로부터 5,000피트 높이에 있었다. 해수면으로부터 1,000피트 올라갈 때마다 자외선의 강도는 4%씩 증가한다. 따라서 해발 5,000피트에서 태양의 자외선 강도는 해수면 높이에서의 자외선 강도에 비해 20% 정도 높아진다. 전략적으로 선택한 병원의 위치 덕분에 그의 환자들은 더 많은 자외선을 쬐 수 있었다. 롤리의 박사는 폐결액, 구루병, 천연두, 심상성 낭창 등의 질병과 상처를 치료하는데 자외선을 이용했다. 그는 자외선을 이용한 결액치료로 1903년 노벨상을 수상한 덴마크의 내과의사 닐스 핀셈 박사의 발자취를 따랐다. 롤리의 박사의 병원에서는 20년 동안 2,000건 이상의 골결액 및 관절결액을 치료했고 그 중 80% 이상이 완치되었다. 롤리의 박사는 영양가 풍부한 식사와 함께 이른 아침에 햇볕을 쬐는 것이 가장 좋은 효과를 나타낸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그의 환자들 중 많은 수가 어린이였는데 그들은 햇빛 쬐는 부위를 점점 늘려가다가 나중에는 거의 벌거벗은 상태로 햇빛을 쬐었다. 겨울에는 차갑고 건조한 공기 속에서 거의 하루 종일 햇빛을 쬐어야 할 때도 있다. 하지만 여름에는 이른 아침 시간에만 햇빛을 쬐는 것으로 시간을 제한했다. 당시에는 해마다 10만 명 이상이 결액으로 목숨을 잃어 백색 페스트라는 별칭을 얻었다. 그런 까닥에 결액을 비롯한 많은 질병들을 기적처럼 완치시켰다는 사실이 큰 화제가 되었다. 의학계를 가장 놀라게 한 것은 환자가 선글라스를 착용했을 때는 태양으로부터 오는 치유의 빛이 아무 효과가 없다는 사실이었다. 심지어 그늘에 있을 때에도 여러분의 눈은 이 빛을 감지한다. 1933년까지 알려진 바에 따르면 165가지가 넘는 질병에 대해 햇빛이 유익한 치료 효과를 나타냈다. 그러나 1954년에 롤리에 박사가 사망하고 제약산업의 세력이 확장되면서 슬프게도 햇빛 요법의 이용이 감소하기 시작했다. 햇빛에 의한 조용한 치유 효과는 점차 무시되다가 오래지 않아 사람들의 기억에서 사라졌다. 1960년대에는 사람이 만든 기적의 약이 의사회를 매료시키면서 태양의 치유력을 대체하게 되었다. 그리고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대중들은 햇빛을 쬐는 것이 위험하고 피부암을 발생시킬 위험이 있다는 경고를 점점 더 자주 들어야 했다. 심지어 자외선 차단제를 제조하는 기업들의 강력한 로비로 공포에 떨기도 했다. 하지만 그런 기업들은 사회의 건강과 복지보다는 기업의 이익에 더 큰 관심을 갖고 있는 집단이다. 오늘날 태양은 피부암, 실명을 유발하는 백내장, 그리고 피부 노화를 일으키는 주범으로 여겨지고 있다. 그리고 자신을 햇빛에 노출시키는 위험을 무릅쓰는 몇몇 사람들만 자외선 차단제를 사용하지 않고 과도한 노출로 피부에 화상을 입지 않는 한 햇빛이 실제로는 기분을 좋게 만들어준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햇빛을 지나치게 많이 쬐면 좋지 않은 것이 틀림없는 사실이지만 햇빛을 전혀 쬐지 않는 것은 더더욱 좋지 않다. 햇빛에 너무 노출되었을 때 피부가 손상된다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햇빛을 적게 쬐면 건강에 더 많이 해롭다. 적당한 양의 햇빛을 쬐어야 한다. 모든 면에서 적절하게 절제된 사람이 건강을 얻는다. 실내에서 가축을 기르면 매우 빠른 속도로 살이 찌는데 이것은 햇빛을 멀리하는 인간에게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다. 따라서 살을 빼고 싶거나 근육을 강하게 만들고 싶다면 여러분의 몸을 주기적으로 태양에 노출시켜야 한다. 태양을 멀리하는 사람은 누구든 몸이 약해지고 그 결과 정신적인 문제와 신체적인 문제로 고통을 겪게 된다. 그런 사람은 머지않아 활력이 감소하고 그것은 삶의 질에 반영되어 나타난다. 암을 예방하는 햇빛 샌디에이구 대학교에서 수행된 두 개의 최근 연구에 의하면 햇빛을 통해 혈중 비타민 수치가 증가할 때 유방암 발병 위험이 50% 감소하고 대장암이 발병할 위험은 65% 감소하는 것으로 보인다. 연구원들은 연구 결과의 정확성과 정밀성을 높이기 위해 이전의 연구 결과들을 취합하여 메타 분석을 수행했다. 그들은 실험 대상자들을 혈중 비타민 D 수치에 따라 여러 그룹으로 나눈 뒤 각 그룹 간의 암 발병 빈도를 비교했다. 그들이 취합한 데이터에 의하면 혈중 비타민 D 수치가 가장 낮은 그룹에 속한 사람들의 유방암 발병 위험이 가장 높았고 혈중 비타민 D 수치가 증가할수록 유방암 발병 위험이 감소했다. 이 연구에서 가장 놀라운 결과는 유방암 발병 위험이 50% 감소하는 그룹의 혈중 비타민 D 수치를 얻기 위해 피부가 검은 사람은 하루에 25분 그리고 피부가 흰 사람은 10에서 15분 정도만 햇빛에 노출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사실이었다. 이것은 허셉틴처럼 대대적으로 광고하는 항암제보다 햇빛이 실질적으로 암을 치유하거나 예방하는 효과가 더 크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두 번째 연구에서는 똑같은 양의 햇빛으로 대장암이 발병할 위험을 3분의 2까지 감소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한 연구에서는 몸에 비타민 D가 축적되었을 때 말기 유방암 여성 환자의 생존률을 높일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영국 맨체스터 왕립병원의 바버라 마오 교수는 활성 비타민 D 수치가 정상이거나 그 이상인 13명의 여성들은 6개월의 실험 기간 동안 생존하였지만 비타민 D 수치가 낮은 그룹 13명 중 5명의 여성들은 안타깝게도 6개월 안에 목숨을 잃었다고 말했다. 영국의 의학저널 렌시덴은 비타민 D 결핍이 전립선 암의 발병 원인이라는 점을 시사하는 기사가 실렸다. 대부분의 남성들은 식단을 통해 충분한 양의 비타민 D를 섭취하지 못하기 때문에 햇빛을 쬐는 것으로 자신에게 필요한 양의 비타민 D를 생산한다. 추운 지방에 사는 남성일수록 햇빛을 쬐는 양이 부족하여 전립선 암이 발병할 가능성이 증가한다. 하버드 공중 보건대학에서 수행된 연구에서는 하루 넉 잔 이상의 우유를 마시는 남성은 혈중 비타민 D 수치가 낮고 전립선 암에 걸릴 위험이 증가한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칼슘은 비타민 D를 고갈시키고 우유에는 여분의 칼슘을 감당할 만큼 충분한 양의 비타민 D가 들어 있지 않다. 게다가 합성 비타민 D는 몸에 섭취하기가 매우 어렵다. 이 연구에서는 전립선 암이 피부의 햇빛 노출 부족과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전립선 암 민감도와 정관수술, 전립선 비대증 혹은 특정 음식물 사이의 연관성은 발견되지 않았다. 새로운 연구에서는 비타민 D가 질병을 일으키는 독성 산성 물질의 제거를 도와 대상암을 예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시사했다. 현재 우리는 비타민 D가 대장암을 예방하는 잠재적인 메커니즘을 발견한 것으로 믿고 있다. 비타민 D가 대장암을 예방하는 유일한 기전은 아닐지라도 그런 기전들 중 하나인 것은 분명하다. 미국 국립보건원은 햇빛을 이용해 만든 비타민 D의 부족이 골다공증, 류머티즘 관절염, 심장질환, 당뇨 등을 비롯한 여러 질병의 발병률 증가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여겨왔다. 비타민 D 결핍으로 인해 발생하는 질병과 건강상의 문제들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골다공증은 주로 비타민 D 결핍에 의해 발생하며 비타민 D 결핍은 칼슘 흡수를 심각하게 저해한다. 충분한 양의 비타민 D가 있으면 전립선암, 유방암, 난소암, 우울증, 대장암, 그리고 정신분열증을 예방할 수 있다. 그룹병은 비타민 D 결핍에 의해 뼈의 변형과 장애가 일어나는 질병의 이름이다. 비타민 D 결핍은 제2형 당뇨를 악화시킬 수 있고 최장의 인슐린 생산을 저해할 수 있다. 비만은 몸에서 비타민 D 활용도를 떨어뜨릴 수 있는데 이는 비만인 사람들이 정상인에 비해 2배 이상의 비타민 D를 피로로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비타민 D는 세계 여러 나라에서 건선을 치료하는 데 사용된다. 비타민 D 결핍은 정신분열증과도 관련이 있다. 계절성 우울증은 햇빛이 부족하여 멜라토닌 불균형이 생길 때 발생한다. 만성 비타민 D 결핍은 종종 섬유 근육통으로 잘못된 진단이 내려지기도 하는데 그 증상이 근력자와 근육통 등으로 서로 비슷하기 때문이다. 일주일에 2, 3시간 정도 햇빛을 쬐는 단순한 방법만으로도 당뇨나 암처럼 심각한 질병이 발병할 위험을 50에서 80% 이상 감소시킬 수 있다. 비타민 D 보충제를 매일 2000IUC 공급받는 영유아는 이후 20년 동안 제1형 당뇨가 발병할 위험이 80% 가까이 감소한다. 오늘날 병원 환자의 60%와 요양원 환자의 80%가 비타민 D 결핍이다. 설상 가상으로 임산부의 76%가 심각한 비타민 D 결핍이다. 질병을 억제하는 햇빛의 혜택을 얻으려면 밖으로 나가서 최소한 일주일에 3시간, 하루에 15분 내지 20분 이상 햇빛을 쬐어야 한다. 제약회사들 역시 암과 다른 질병들을 치유하는데 비타민 D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합성 비타민 D를 함유한 값비싼 약을 제조하고 있다. 하지만 햇빛에 의해 만들어진 비타민 D와 비교할 때 합성 비타민 D는 효과가 매우 적거나 전혀 없다. 뿐만 아니라 우유 등에 첨가된 비타민 D는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 햇빛과 운동의 놀라운 조합 햇빛으로부터 얻는 혜택 역시 셀 수 없이 많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처럼 햇빛이 없다면 뼈가 단단해질 수 없다. 햇빛은 면역체계를 강화시키고 피부의 산소 농도를 증가시킨다. 햇빛은 피부 표면에 더 많은 혈액이 흐르도록 만들어 상처나 타박상 및 발진의 치유를 돕는다. 벌어진 상처와 부러진 뼈도 햇빛이 있으면 더 빠른 치유가 가능하다. 햇빛은 시력을 개선하고 호르몬 분비를 증진시킨다. 하지만 운동할 때도 햇빛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 그리고 실내에서 운동하는 것보다 햇빛이 내리쬐는 열린 공간에서 운동하는 것이 더 좋은 이유는 무엇일까? 여러분은 실내 헬스클럽에 가는 대신 실내 운동을 선택함으로써 원치 않는 감기나 끔찍한 무조미 생길 위험을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으며 포도산 구균 같은 세균에 감염되는 것을 예방할 수 있다. 생리학적으로 볼 때 근육 발달은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 생산과 연관되어 있다. 따뜻한 바닷가 모래사장에서 벌거벗은 채하는 고대 그리스의 운동법은 근육질에 건강한 몸을 만들기 위해 사용되었다. 몸의 어느 부분이든 햇빛을 받으면 테스토스테론 생산이 크게 증가하지만 남성 생식기에 햇빛이 직접 닿으면 호르몬 분비가 가장 왕성해진다. 햇빛은 남성의 테스토스테론 생산에 인상적인 효과를 미치며 혈중 테스토스테론 수치는 11월부터 4월까지 꾸준히 감소하다가 봄부터 여름에 걸쳐 다시 서서히 증가하고 10월이 되면 정점에 이른다. 적도에 가까우면서 비오는 날이 적은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1년 내내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높고 이에 따라 정자 생산량이 증가한다. 실제로 북부 유럽인들이 남부 유럽으로 이주하면서 출산율이 증가했는데 여기에는 햇빛에 의해 증가한 테스토스테론 수치도 일정 부분 기여했다. 보스턴 주립병원에서 수행된 연구는 가슴이나 등이 햇빛에 노출되었을 때 자외선이 테스토스테론 수치를 120% 이상 증가시킨다는 사실을 입증했다. 또한 생식기 주변이 햇빛에 노출되면 호르몬 수치가 무려 200% 이상 증가한다. 규칙적으로 햇빛을 쬐면 남성의 체격을 이루는 모든 근육의 크기가 커지고 강해진다. 그런 까닥에 햇빛과 운동은 적절한 생식 능력을 유지하면서 강하고 건강한 몸을 만들기 위한 이상적인 조합이다. 근육을 강화시키고 테스토스테론에 미치는 운동의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운동할 때 다음과 같은 가이드라인을 지켜야 한다. 강도 높은 근육 운동을 반복한다. 운동 시간은 한 번에 60분을 넘지 않도록 한다. 집중적인 운동을 하고 일주일에 2, 3회 이상 운동하지 않는다. 근육 운동을 하는 날을 피해 다양한 유산소 운동을 한다. 운동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8주 내지 12주마다 운동 방법을 바꾼다. 여성의 경우에는 햇빛으로부터 많은 혜택을 얻을 수 있다. 여성 호르몬은 일반적으로 위험하고 필요 없는 빛이라고 여기는 특정 파장 영역의 자외선, 즉 290에서 340나노미터의 파장을 가진 자외선에 노출되었을 때 가장 크게 증가한다. 햇빛을 잘 쬐지 않는 여성은 월경 증후군으로 고생하는 경우가 많고 월경 주기가 매우 불규칙하다. 이런 여성들은 규칙적으로 햇빛을 쬐고 하루에 몇 시간씩 실외에서 활동하는 것으로 건강한 월경 주기를 회복할 수 있다. 이런 생활습관을 유지하면 몇 주 이내에 월경 주기를 정상적인 수준으로 되돌릴 수 있다. 불임은 비타민 D 부족과 관련이 있고 생리전 증후군은 칼슘, 마그네슘 및 비타민 D를 보충함으로써 개선할 수 있다. 비타민 D는 여성들의 에스트로겐 생산을 돕는다. 월경 때 나타나는 편두통 역시 비타민 D와 칼슘이 부족한 것과 연관이 있다. 이런 사실들을 종합할 때 신체적 폐색과 같이 지속적으로 햇빛을 잘 쬐지 못하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도시인들에게 증가하고 있는 불임의 주요 원인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다. 의학계의 가장 큰 거짓말 중 하나가 고혈압 환자는 평생 고혈압 약을 복용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햇빛과 채식을 기본으로 하는 영양 공급으로 쉽게 혈압을 정상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다. 처방된 약을 바꾸거나 복용을 중단할 때 담당 의사와 상의하는 것은 물론이다. 운동과 일광욕은 모두 심장에서 한 번에 뿜어내는 혈액의 양으로 측정되는 심장의 능률을 증가시킨다. 1시간의 일광욕은 심장의 능률을 평균 39% 증가시키고 이 효과는 5일에서 6일간 지속된다. 이 같은 햇빛 요법을 이용하면 심장을 자극하기 위해 사용하는 약물을 효과적으로 대체할 수 있다. 햇빛은 약처럼 단순히 질병의 증상을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 몸과 정신의 균형을 되찾게 해준다는 사실에 특히 주목해야 한다. 햇빛은 필수 영양소 정도가 아니라 기적의 치료제로 취급받아야 마땅하다. 당뇨 역시 운동과 햇빛의 도움으로 치유될 수 있다. 벨기에 루벤대학교의 샹탈 마티오 박사와 연구원들에 의해 수행된 연구에서는 비타민 D 부족이 당뇨나 갑상선 질환 등의 자가 면역 질환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비타민 D의 주요 공급원이 햇빛은 어린이들의 제1형 당뇨 발병 위험을 낮추는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최근 샌디에이구 대학교의 모어 암센터에서 발견한 사실이다. 다른 연구에서는 자외선을 쬐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감기에 걸릴 가능성이 50% 감소한다는 사실을 입증했다. 자외선, 즉 햇빛을 쬐는 사람의 면역체계는 지속적으로 높은 효율성을 유지한다. 또한 겨울동안 추가로 자외선을 쬐는 어린이들은 신체적 능력이 눈에 띄게 개선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예를 들어 따뜻한 지역으로의 여행은 겨울동안 면역체계의 균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 햇빛이 없으면 건강도 없다. 햇빛을 쬐하는 양은 체질이나 인종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 있다. 그러나 영양이 풍부한 음식물 및 균형 잡힌 생활 방식과 마찬가지로 햇빛을 쬐는 것은 모든 종류의 질병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는 최고의 보호막을 제공한다. 전 세계적으로 진행된 태양에 대한 연구는 자외선에 노출되는 것이 가장 포괄적이고 효과적인 치유수단이라는 사실을 보여준다. 햇빛이 우리에게 제공하는 것으로 증명된 수많은 혜택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아픈 사람들이 여전히 별 도움이 되지 못하면서 독성이 가득하고 값비싼 의료용 약물에 의존한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현대의 약은 상당 부분 이기적인 목적으로 사용되고 사람들의 질병으로부터 이익을 취하려 하기 때문에 매우 위험하다. 시장에서는 완전히 불필요하고 아무런 가치도 없는 수많은 의약품이 판매되고 있다. 심부전의 60%가 의약품 사용으로 발병한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많은 진통제가 암을 유발한다. 많은 약들이 단기적 혹은 장기적 부작용을 일으키고 어떤 경우에는 이런 부작용이 평생 지속되기도 한다. 단순한 바이러스성 발열이나 흔한 감기조차 이를 효과적으로 다스리는 특별한 약은 전혀 없다. 질병의 원인과 관련이 없는 독한 약물을 오용하는 것은 타고난 면역력을 약화시키고 환자의 체력을 떨어뜨려 상태를 악화시킬 뿐이다. 부심피질 호르몬제인 코르티손 등의 약물은 천식환자의 면역력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대증요법으로 황달을 치료할 수 있는 약도 없다. 이제는 자연의 원리에 어긋나는 방법으로 질병을 치유하려는 대부분의 치료법이 얼마나 해로운지를 알아야 할 때가 되었다. 우리를 둘러싼 자연의 건강하고 온화하며 생명을 살리는 치유법을 기억하고 거기서 혜택을 얻는 것이 훨씬 유익한 방법이다. 자연의 혜택은 우리가 원하기만 하면 언제든 얻을 수 있는 것들이다. 풍부한 햇빛도 그 중 하나다. 그것들을 적절히 사용하는 것이야말로 건강을 지키는 길이다. 인간의 몸이 자외선을 잘 흡수하도록 만들어진 것은 여러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았다면 우리의 눈과 피부는 선천적으로 완벽한 자외선 차단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졌을 것이다. 가장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자외선이 정상적인 세포 분화에 필요하다는 점이다. 자외선이 부족하면 세포의 정상적인 성장을 방해하여 암을 유발할 수 있다. 선글라스 혹은 자외선을 반사시키는 안경이나 콘택트 렌즈는 황반 변성과 같은 특정 퇴행성 안질환의 일정 부분, 원인을 제공한다. 선글라스를 사용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속적으로 시력 저하를 호소한다.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아주 간단하다. 선글라스 착용을 중단하거나 선글라스 색의 농도를 낮추는 것이다. 그렇게 하면 여러분의 눈이 점점 햇빛에 익숙해진다는 사실을 발견할 것이다. 시력을 개선하고 햇빛에 대한 민감도를 떨어뜨리는 다른 방법도 있다. 여기에는 기본적으로 눈운동, 알카리성에 좋은 영양소 섭취, 그리고 텔레비전의 장시간 시청으로 눈의 피로를 증가시키지 않는 방법 등이 포함된다. 우리의 전형적인 신뢰생활은 산성식품과 산성음료로 인한 지나친 자극, 텔레비전 시청에 의한 콜레스토롤 증가 및 탈수효과, 그리고 눈을 포함한 몸의 모든 세포를 손상시키기에 충분한 온갖 스트레스 요인 등과 어우러져 시력을 떨어뜨린다. 태양은 우리 눈의 건강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 햇빛은 우리가 피로로 하는 비타민 D를 만들 수 있게 해준다. 햇빛이 부족하면 눈이 창백하고 생기를 잃는다. 햇빛에 극도로 민감한 것을 우리는 광성공포증이라고 부른다. 빛에 민감한 사람들은 대부분 선글라스를 착용하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 하지만 선글라스는 미봉책일 뿐이다. 선글라스를 착용하면 충분한 양의 햇빛을 받아들일 수 없고 빛에 대한 민감도가 더 증가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우리 눈은 선글라스를 오래 착용할수록 빛에 더 민감해진다. 따라서 악순환이 반복된다. 우리는 직접 햇빛을 보므로써 빛에 대한 민감도를 감소시킬 수 있고 시력을 보호할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눈으로 햇빛을 직접 보는 간단한 눈운동으로 시력이 개선되었다는 보고를 했다. 해를 직접 보기에 가장 이상적인 시간은 아침이나 저녁이고 절대로 뜨거운 한낮의 해를 직접 보아서는 안 된다. 아침 저녁으로 적당한 시간을 정하여 해를 보는 것이 좋다. 햇빛 화상을 입을 정도로 바라볼 필요는 없다. 눈으로 직접 해를 보는 방법은 간단하다. 눈을 감은 다음 해가 있는 방향으로 얼굴을 향한다. 그리고 머리를 천천히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돌려 햇빛이 막막의 모든 부분에 닿게 한다. 오늘날에는 어린이나 일부 애완견조차 선글라스를 착용한다. 이렇게 꼭 필요한 자외선을 차단할 경우 우리 눈은 적절히 자가추유를 하거나 지친 시세포를 교체하지 못하게 된다. 산업화된 국가에서 실명이나 안질환이 증가하는 것은 상당 부분 태양이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다. 오늘날 햇빛이 풍부한 지역에서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선글라스를 착용한다는 사실을 상기하기 바란다. 이것이 해당 지역에서의 백내장 증가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물론 여기에는 영양결핍, 흡연, 오염, 그리고 잘못된 식습관도 한몫을 한다. 질병은 한 가지 원인에 의해 생기는 것이 아니다. 질병은 그것을 일으키는 환경요소들 뿐만 아니라 식습관 및 생활습관들이 축적된 결과로 생기는 것이다. 눈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충분한 양의 햇빛이 직간접적으로 눈에 닿을 수 있도록 해야 하고 가장 이상적인 것은 하루에 1시간 이상 눈에 햇볕을 쬐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해가 강렬하지 않은 시간대에 해를 보고 싶어하는 것은 햇빛의 치유력에 자신을 노출시키려는 몸의 자연스러운 본능 때문이다. 몸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똑똑하다. 우리는 정신이 육체를 지배하는 것으로 믿고 있지만 우리의 몸 역시 정신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정신과 육체는 마치 하나인 것처럼 동기화되어 있으며 서로 아무런 관련이 없는 독립된 개체로 바라볼 수 없는 존재들이다.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육체의 지능을 존중해야 한다. 자외선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한다는 자외선 차단제의 주장에 현혹당하지 않는다면 우리 몸은 어느 정도 햇빛이 균형 잡힌 성장에 유익한지를 스스로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만약 다른 사정으로 햇빛 화성을 입을지라도 인간의 몸은 그것을 완벽하게 다룰 능력을 갖고 있다. 하지만 이런 자기 방어 프로세스를 화학물질로 방해하면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햇빛을 더 많이 쬐는 방법 이제 여러분은 햇빛이 공기나 음식 혹은 물과 마찬가지로 생명과 건강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요소임을 분명히 이해했을 것이다. 또 여러분은 햇빛이 우리에게 얼마나 유익하고 그것이 통상적인 질환이든 무시무시한 질병이든 햇빛을 이용해 예방하거나 치유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것이다. 햇빛은 영양소이면서 약이고 동시에 해결책이다. 여러분이 약국에서 구입하는 것들과는 차원이 다르다. 햇빛은 근본적으로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다. 사용량도 여러분이 조절할 수 있고 여러분이 적절한 양의 햇빛을 사용했는지 여부는 몸이 알려준다. 햇빛이 누구나 언제든 이용할 수 있는 것이지만 어떤 사람들은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그런 혜택을 마음껏 누리지 못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9시에 출근해서 빨라야 5시에 퇴근할 때까지 주로 앉아서 일하는 직장인들은 일주일 내내 낮시간의 대부분을 책상 앞에서만 지낸다. 그런 경우라면 태양 에너지를 흡수할 수 있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하지만 꼭 밖으로 나가지 않아도 간접적인 방법으로 태양에 노출되는 시간을 늘려 상황을 호전시킬 수 있다. 햇빛의 혜택을 누리고 싶지만 실내에서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없다면 아래와 같은 노력을 통해 실내에서도 더 많은 햇빛을 쬐 수 있을 것이다. 창문은 자외선을 투과시키는 유리로 만들어야 한다. 그런 창문을 가능한 한 많이 만든다. 더 많은 햇빛이 들어올 수 있도록 커튼을 열어둔다. 계절과 날씨가 허락한다면 창문을 열어둔다. 태양광과 비슷한 파장의 빛을 방출하는 스펙트럼 라이트를 가능한 많이 설치한다. 온난한 지역에 사는 사람은 규칙적으로 일광욕을 할 수 있다. 여름에는 태양에서 오는 자외선의 강도가 너무 강하고 적외선이 많아 불편함을 느낄 수 있는 오전 10시에서 오후 3시 사이의 햇빛을 피하는 것이 좋다. 어떤 이유로든 지나치게 오랜 시간 햇빛을 쬐었다고 생각된다면 알로에베라, 코코넛 오일 혹은 올리브 오일을 바른다. 일광욕 전에는 일광욕의 효과를 극대화시키고 혹시 있을지도 모르는 기름기를 제거하기 위해 샤워를 하는 것이 좋다. 햇빛 화상에 특히 효과가 좋은 것으로 알려진 알로에베라에는 세포벽을 구성하는 화합물인 리그닌이 함유되어 있다. 리그닌은 피부가 빨리 치유되도록 돕는다. 또한 알로에베라는 뛰어난 진통효과를 갖고 있으며 피부를 식혀주는 역할을 한다. 그리고 아스피린에 있는 진통제인 살리실산도 들어있다. 알로에베라에 들어있는 지베를린과 글리칸은 뛰어난 소염 효과를 보여준다. 버진 코코넛 오일과 올리브 오일은 천연보습제로 특히 햇빛 화상을 치유하는 데 효과적이다. 겨울과 봄가을에는 햇빛이 부드러움으로 여름처럼 정오 무렵에 햇빛을 피할 필요가 없다. 겨울의 아침과 저녁시간은 햇빛의 강도가 약하기 때문에 오히려 정오 무렵의 한낮에 햇빛을 쬐는 것이 더 좋다. 사람들은 보통 여름에만 일광욕을 해야 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 바람을 완벽하게 가릴 장소만 있다면 추운 겨울에도 충분히 일광욕을 할 수 있다. 햇빛을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벽 한쪽에 일광욕을 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한다. 이때 측벽은 반드시 바람을 막을 수 있는 재료로 만들어야 하고 태양을 향한 벽은 고도가 낮은 태양으로부터 최대한의 햇빛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약간 기울어 있어야 한다. 담요를 깔고 누우면 실내에 있을 때보다 더 따뜻하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좀 더 실용적인 방법은 날씨가 화창할 때 망설임 없이 창문을 활짝 여는 것이다. 나는 몹시 추운 지역에서 지낼 때도 이 방법을 사용해왔다. 미용이 아닌 건강을 위한 목적으로 일광욕을 한다면 단계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처음에는 햇빛 화상을 피하기 위해 짧은 시간 동안 일광욕을 하고 이것이 익숙해지면 시간을 점점 늘려가다 충분한 시간이 되었을 때 그것을 규칙적으로 반복해야 한다. 도시인들은 갑작스러운 환경 변화에 적응하는 방법을 오랫동안 잊고 살았다. 우리가 자연의 계절 변화를 속이고 과학기술을 이용해 주변 환경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방법을 만들어냈기 때문이다. 그 결과 오히려 적응력이 떨어져 환경의 변화에 대처할 수 없게 된 것이다. 따라서 완전히 새로운 환경이 갑자기 몸을 던지는 것이 종종 위험할 수도 있다. 시간을 갖고 달라진 환경에 단계적으로 적응하는 것이 좀 더 현명하고 현실적인 접근 방법이다. 일광욕을 시작할 때도 마찬가지다. 햇빛 치료를 시작하려면 몇 분 동안 몸 전체를 노출시키고 그런 다음 날마다 햇빛에 노출되는 시간을 조금씩 늘려 2, 30분 동안 일광욕을 한다. 그것이 어렵다면 일주일에 여러 날 동안 하루에 40분에서 60분 동안 햇빛 아래 산책하는 것도 비슷한 효과를 볼 수 있다. 이 정도면 여러분의 신체와 정신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필요한 충분한 양의 햇빛을 쬐 수 있을 것이다. 여러분의 몸은 일정량의 비타민 d를 저장할 수 있고 저장된 비타민 d는 겨울철에 4주에서 6주 동안 남아있을 수 있지만 틈날 때마다 직접 햇빛을 쬐어 비타민 d 배터리를 충전시켜 놓는 것이 좋다. 경험으로 미루어 볼 때 그림자의 크기가 실제 키보다 길어지면 태양으로부터 오는 uvb 자외선의 강도가 피부에서 비타민 d를 생산할 만큼 충분히 강하지 않은 것이다. 또한 일광욕을 하고 나서 몸을 씻을 때 음부와 겨드랑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는 비누를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비누는 햇빛에 노출되어 있는 동안 피부에서 생산한 비타민 d를 포함한 모든 유분을 제거한다. 피부에서 생산한 비타민 d를 몸이 모두 흡수하는 데는 최대 48시간이 필요하다. 일광욕을 할 때는 당연히 자외선 차단제를 사용해서도 안 되는데 자외선 차단제를 사용하면 피부에서 어떤 형태의 비타민 d도 생산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안드레아스 모리치의 햇빛의 선물 읽어드렸습니다. 햇빛은 자연이 우리에게 준 선물이며 최고의 천연 치료제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태양이 떠오르는 시간 아침시간에 햇볕을 쬐면 더 좋다고 하더라구요. 아침에 산책하며 햇볕을 쬐도 좋고 시간이 없다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창문을 활짝 열고 햇빛 샤워로 하루를 시작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